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잖어신 도련님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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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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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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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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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광고는 광고 광고는 광고는 광고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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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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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광고는 광고는 광고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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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광고는 광고는 광고 광고는 광고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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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농담이오 이별말이 웬말이오 이별말이 웬말이오 답답허니 말을 허 말을 허 이면이 딱 나오잖아 조단조단이 하나씩 이제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그샘프 포 이그샘프 하나씩 이제 하는거야 니가 이랬잖아 니가 이랬잖아 그때 이랬잖아 여자들 뭐하면 막 과거 들먹이면서 원 투 쓰리 포 막 나오잖아 그거야 말을 허 set iv 좀 진정한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 작년 5월 단온 나를 찾고 소녀 집을 찾아와이요 시작 작년 5월 작년 5월 프레이징이 잘 안돼 작년 5월 작년 5월 작년 5월 작년 3월 작년 4월 작년 5월 작년 5월 소녀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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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벌 송는 소녀지벌 소녀지벌 소녀들 안꼬 저기 안꼬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와 어머 어머 페리네 페리 페리 안녕 어머나 페리 이쪽으로 와 케리가 아니고 페리야 둘째 둘째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페리 페리 오랜만이야 아이고 페리 여기 안좋아 세상에 우리 페리가 왔네 아니 제가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방해를 해서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페리 진짜 오랜만이지 한국에 페리는 지금 몇 년 만이고 9년 세상에 9년 만에 왔구나 세상에 세상에 자기야 편하게 앉아 우리 페리도 좀 배워봐 아이고 한국어를 좀 하니까 어 한국어 우리 페리는 한국어를 제법 잘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형 어때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에요 형님 그러세요 저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한양희라고 고등학교 네 네 네 그때 같이 저랑 판소리 공부했던 친구 중 하나예요 네 네 그러시구나 세상에 이렇게 왔어요 다시 찾으시려고 이제 다시 찾으시려고 그래갖고 제가 형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뭐 대년바 했던 그 박찬은 교수 너 너 그때 긴 생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뱉지? 옛날에 전수회관에서 네 전수회관에서 네 거기서도 뱉고 전수회관에서도 오셨을 때 이렇게 긴 머리 해가지고 오셨을 때 뱉지 그 저기 저 음식 좀 꺼내봐 저 뭔 음식 있어요? 어 오늘은 하루 종일 그 음식 거고 우리 빈연이 있어갖고 해서 온갖 음식이 다 들어있는데 온갖 음식이? 어머 어쩐네야 우리 그러지 않아도 지금 또 저녁에 회식을 또 우리 저 교수님이랑 페리 모식고가 살라고 했는데 어 아니 있잖아 일단 그냥 간식 정도로 네 풍요사랑으로 한번 예약하면 풍요사랑으로 오늘 예약을 해봐 마시죠 물 좀 드시고자 천천히 네 풍요사랑이에요? 오늘은 풍요사랑으로 한번 가보자 가세요? 가시죠 아니 아니 빠져요 몸 한 점은 빠져요 자기야 몸 좋아 안 좋아? 빠질 거야? 그러면 우리 단야님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두 형님은요? 네 두 형님도?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007님은? 네 007님은?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저기 두 자매님 네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이렇게 네 단장님 약속 있어요 미리 말했어요 저한테 네 질문 뭐해? 9시에 약속 있어요 네 궁금해서 뭐 궁금해서 네 그러지 말아 자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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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5월, 터논날은 그럼 중마고으로 하죠. 오랜만에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거시기 위해 출발을 하지, 30분에. 10분간 큰 땀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소리를 헌께. 섭외 연장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보세요. 8시 40분까지 8명 갈 거예요. 약속을 깨라고. 두 상에서 만든 약속이란 깨라고 있는 것이고. 그럼 하십시다. 세상에. 아이고, 너무 진짜 반가워. 그렇게만 들어보십시오. 반가운데 반가워. 그러지 반갑지요. 작년 5월, 터논날은 작년 5월, 터논날은 타논날은 미리 타논날은 그런 거 없어. 타논날은 이렇게 가야 돼. 시작. 타논날은 찾기 바랍니다. 지금 소녀어치 해복을 찾아와이 겨. 소녀치보를 찾아와요 도련님은 전히 안고 도련님은 전히 안고 춘양천은 여기 앉아 춘양천은 여기 앉아 무엇이라 말하였소 무엇이라 말하였소 산해로 맹세우고 산해로 맹세우고 산해로 이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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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긴 허구를 삼모 이럴로 증긴 허구를 삼모 상전이 벽해 배워 상전이 벽해 배워 벽해가 상전이 벽해가 벽해가 가 가 그렇게 해서 가 하지 말고 가 가 그러고서 딱 그 음을 정해줘야 돼 그냥 쓰르거니 내려오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왜 하나하나 악에 맞춰서 따지기 때문에 선율도 명확하게 해야 돼 벽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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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아 Entscheidung shrimp Bora 떠낱 Short 워 사알지마 이렇게 사알지마다 거기까지만 할까? 거기까지만 해야 돼 근데 허였더니만 또 더 어려우니깐 아... 아 어려움이 어려워 예 여기 어려워요 이럴로 이럴로 증긴 허구를 삼모 증긴 허구를 삼모 상준이 벽해되고 상준이 벽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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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마르자 넘나 사 사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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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렇 말 말 말 말 말 여러분 그나저나 제형님 오랜만입니다 제형님, 작년에 가시고요 그래도요. 마지막 가실 때 저는 못 뵀잖아요. 이 사람만. 올해는 어디 어디 들러 오셨어요? 남원 갔다 오고, 또 진도 갔다 오고. 내년에는 또 제주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호주도 갔다 오고. 호주로 페리랑 같이? 우리 페리랑 논문 마쳤어요? 그럼. 2년 전에. 벌써 다 했지. 축하해요. 내가 말해줬잖아. 바로 저기 했다고. 바로 그랬다고. 못 들었는 거야. 세상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페리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고. 나는 좋구만. 서울 시내에 이런 장소가 좀 드물어요. 서울 시내에 드물죠. 여기 밑에선 양악을 해요, 지금. 쿵쿵쿵쿵쿵. 그렇지. 그럼 중마보로 가입시다. 사부님. 그럼, 살살 가봅시다. 그럴 지라잉? 네. 홍수,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중마보로 가입시다. 싸분이요. 홍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